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어썸 수학의 정현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인스타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인스타에 숨어있는 수학적 원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인스타구요. 매드메스 jhk를 치면 정현경을 치면 사실 남자는 저밖에 안 뜨더라고요. 어쨌든 제 얼굴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왔죠. 하지만 여러분들 뭔가 약간 약간 좀 그런게 있지. 저게 본 얼굴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어 제 얼굴 맞는데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저의 보정 전 얼굴은 이랬어요. 얼굴도 막 어두침침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 스노우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푸디 모임 많이 쓰거든. 그럼 어플을 가지고 보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정 전 얼굴이고 아까 인스타에 올라갔던 이 얼굴 뭐야? 보정 후. 아우 뽀샤시 진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뽀샤시 된 보정 후에 얼굴이 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 확연하게 비교가 되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보면서 대부분 이 전에 원래 얼굴을 궁금해합니다. 선생님 형강을 듣는 한 친구가 이제 여학생인데 저한테 다 어떤 날 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야. 선생님 제가 선생님 좋아요 누르고 글도 남기고 막 그러고 팔로우도 했는데 왜 선생님이 저를 막파를 안 해?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난 너를 본 적이 없다. 인스타에서. 내가 웬만하면 보는데 못 봤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못 알아본 거야. 왜? 적당히 했어야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걔한테 오히려 화를 냈어요. 야 너의 흔적을 좀 남겼어야지 그렇게 심하게 보정을 하면 내가 넌 줄 어떻게 아냐? 라고 막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사진은 항상 궁금증을 주고받아. 이 사진의 진짜 얼굴이 뭘까? 보정 전에 원래 얼굴이 뭘까?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야. 그것이 수학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뭘까요?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에요. 다시 봐봐. 잘 깎고 다듬고 정돈해? 그걸 미분이라고 생각해봐. 자 미분 전에 원래 함수가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적분인 겁니다. 자 다시 생각해봐. 3x제곱 있어. 인스타그램에 3x제곱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야. 얘의 원래 얼굴 본판이 뭘까? 이렇게 보정되기 전에 원래 녀석이 뭘까? 원래 함수가 뭘까? 미분 전에 원래 함수는 x3제곱 있잖아. 다시 말하면 x3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3x제곱의 원래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분 전 무슨 함수? 원래 함수. 그냥 관계입니다. 그래서 x3제곱을 3x제곱의 원래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한자어로 원시, 원래 시작됐던 함수, 미분이 시작됐던 함수, 원시 함수, 원래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에서 얘를 원래 함수, 원시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사실은 뭘로 바꿔서 부르냐면 바로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도록 약속으로 가죠. 여기서 그래서 적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시 함수를 찾아나가는 것. 미분의 거꾸로, 미분의 역산. 이게 바로 뭘까요? 적분인 겁니다. 맞아요? 아 그래 거꾸로 미분 전에 원래 함수를 찾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부정적분이라는 의미 붙었을까? 뭔가 되게 부정적이잖아? 그 부정이 아니거든. 잘 봐. x3제곱을 미분해도 3x제곱이야? x3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도 3x제곱이야? 너를 미분해도 3x제곱이야? 여기에 어떤 상수를, 임의의 상수를,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너는 맨날 이거잖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3x제곱의 부정적분은 너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는 거야. 아 왜 부정적분이냐면 다시 3x제곱의 원래 미분 전에 원시 함수는 이렇게 많아. 정할 수 없을 만큼 많아. 부정적분의 이름은요.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사실은 차수와 어떤 문자의 모양은 결정되지만 상수가 결정되지 않죠. 그래서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고 이 c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적분. 상수라고 부르도록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기를 약속했느냐 하면 이렇게 기호로 약속했어요. 이거 잘 봐. 너네 보통 얘를 인테그라리하고 부르잖아. 근데 정적분의 기호와 사실은 부정적분의 기호는요. 원래 분리해서 기억해야 돼. 얘는 무슨 약속이냐면 모든 부정적분의 사실은 집합기호라고 보는 것이 고등과정에서는 좀 타당합니다. 얘는 뭐예요? 모든 부정적분의 집합이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볼까요? 얘의 부정적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정할 수 없을 만큼 많아. 그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한 번의 기호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단순하게. 그래서 네가 온 거야. 얘는 뭐라고요? 모든 부정적분의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3x제곱에 미분 전에 원래 함수 좀 다 모아봐. 이 녀석이 부정적분을 다 모아봐. 보정 전에 원래 아이를 다 모아봐. 이렇게 보면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봐봐. 이게 무슨 기호라고? 3x제곱에 모든 부정적분의 집합. 여기서의 x는 현재 부정적분 파트에서는 너의 변수를 지칭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3x. 다시 말하면 x로 표현되어 있는 3x제곱이라는 함수에 모든 부정적분의 집합을 쓰면 x3제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모든 실수의 집합이 대상이 되는 미정상수인 c가 뒤에 붙어야 되는 거야. 적분상수. 이게 바로 부정적분의 기호적 약속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일반화해 보면요. 함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에서.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을 때 fx의 모든 부정적분은 이렇게 쓰면 약속하고요. 기호로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몰 fx의 모든 부정적분은 한 부정적분의 미정상수 또는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 한 c를 붙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호적 약속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본능에 충실해야 됩니다. 왜? 야, 본판에 얼굴이 도대체 뭐야를 찾아 나가듯이 너의 원래 미분전의 함수가 뭐야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부정적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어썸수학은 여기까지예요. 모든 수학은 직관적이고 모든 수학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서 질문이 던져지게 되고요.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야. 수학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 어썸수학의 정현경이었습니다. 이상 어썸수학의 정현경이었습니다. 이상 어썸수학의 정현경이었습니다.